X-A1의 연속 촬영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X-A1은 초당 5.6프레임과 3프레임의 연속 촬영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먼저 5.6프레임 설정 상태에서의 연속 촬영입니다. 연속 촬영은 설정에서 노출이 고정되는 형태로 촬영이 되게 되어있는데요. 약 30매 정도의 5.6프레임 설정에서 JPG의 경우 30매의 촬영을 한 후에 연속 촬영 성능이 약간 저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하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속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프레임 설정을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프레임 설정 3프레임 설정 상태에서는 50매 가량의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양상에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차량 30매가, 50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메모리 처리 속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의 무한연사에 가까운 그런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X-A1의 연속 촬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AF 연속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